자, 우리 긴 명절을 지나고 오늘 빌리포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죠. 34호 34회차입니다. 안 10번 정도 하면 빌리포서 다 마치는데 제가 그냥 오늘 강의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봤어요. 본문이 다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예배소서보다는 쉽고 또 여러분들이 단어만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파울로스, 디모데오스, 필립포이, 감독 에피스코포스 감독이라는 것은 여기 그대로 영어에 살아가지고 에피스코폴이라면 감독교회에 나오죠. 디아코노스, 집사, 몸으로부터 아포, 카리스 은혜, 에이레네이, 평강, 메네이야, 기억, 에피,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 판토 때 항상, 데시스 간구, 프로슈코마이는 기도고요. 데시스는 간구고 휘페르 입격은 뭐뭐를 위하여, 기쁨으로, 메타브라스 입격, 데시스 보이에오, 뭐뭐를 행하다. 아포 입격, 눈, 아크리, 에이스 삭격,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원래는 나누다, 이런 나눔이라는 말입니다. 쉐어링, 쉐어링 펠로우십, 나누는 거, 펠로우십. 에피삼격은 비코즈 오브, 아우토스, 그것 자신 자체, 확신한다. 페이토, 에르곤, 일, 그 다음에 앤, 알코마이, 시작하다. 앤, 알코마이가 시작하다죠. 아크리, 뭐뭐, 날까지, 언틸, 이 말이죠. 아크리, 에피텔레오, 완수하다. 에피 플러스 텔레오죠. 카토스는 이같이 휘페르 입격, 인 비하프 오브 위하여, 프로네오, 생각하다. 디카이오스, 올바르다. 디카이오스네이가 의이죠. 의롭다, 이런 거고, 디카이오스, 올바르다, 바르다. 뭐, 어렵다 해도 되겠죠. 디아삭격, 뭐, 뭐, 때문이다. 비코즈 오브, 데스모스, 속박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폴로기아, 변호, 베이바이오시스, 확증, 베이바이오시스, 컨포메이션. 그 다음에 참여하다, 수그, 코인, 노, 노스. 수그가 붙었죠. 수그, 순, 신, 순, 전부 다 순이죠. 그 앞에 단어가, 여기 접두어라 그러죠. 그리고 가르, 이름으로 스플랑콘, 심장. 에피포테오, 사모하다. 호스모마같이, 에피그노시스, 지식. 아이스, 데시스, 지각. 또는 퍼셉션, 인지, 능력, 이런 거. 아이스, 데시스. 에티, 도브, 더, 퍼 더, 예트. 에티. 페리슈어, 충만하다. 가득 차다, 이만요. 페리슈어. 디아페로, 다른 것들. 분별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디아페로. 도키마저, 분별하다도 되고, 시음하다도 되고요. 히나, 이나드댓, 에이스, 삭경. 순수하다. 에이, 리, 크리네스. 순수하다. 에이, 리, 크리네스. 그 다음에 흠이 없다. 프로스, 코퍼스. 코퍼스 같은 거는 약간 좀 열매에 상관되죠. 프로스 앞에 흠이 없다. 아, 프로스, 코퍼스. 하여튼 여기 흠이 있다 할 때는 프로스, 코퍼스고. 그리고 아는 흠이 없다. 디아이 격 카르포스 열매. 카르포스 가득하다, 플레이로. 에파이노스, 찬송. 대, 그러나 아델포스, 긴노스코, 알다. 블러마이, 원하다. 옛날에 외웠던 단어들 다 생각이 나네요. 블러마이. 여기까지 이제 4분 보고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11절. 제가 오늘 진짜 실제로 이 본문을 쭉 읽어봤는데요. 한 번 딱 읽어봤는데. 책에 거. 진짜 그냥 줄줄줄 읽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헬라어는 영어 구문법 같이 딱딱 문장 보세요. 딱딱 문장. 전치사구 딱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전치사구가 딱딱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주어 들어오고. 파울러스, 카이, 디모데에서. 바울과 디모데. 카이는 엔드니까요. 디모데는 이제 동격이죠. 둘러의 종들이죠. 종들 여기까지. 종들.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식하죠. 크리스토. 입격이죠. 예수. 예수, 크리스토의.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주격 문장이라고 해도 수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종들인데. 크리스토, 예수의 종들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파신. 파신은 모든 자들이죠. 파스. 복수삼격이죠. 그죠. 삼격. 모든 자들. 토이스가 또 보여주죠. 복수삼격. 토이스, 투스죠. 복수삼격. 학교에서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전지사고죠. 앤, 크리스토, 예수. 예수, 크리스토 안에서. 그리고 토이스 누구? 있는 자들.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또 전지사고 들어간 거고. 이거 들어간 거고. 예수, 크리스토 안에서. 이거는 예수, 크리스토 안에 서 있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은 또한 우신. 우신. 모든 성도들. 그들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엔빌리포. 빌리포에 있죠. 빌리포에 있는 또 모든 자들. 그리고 뭐뭐와 함께. 순. 에피스코포이스. 아까 감독이었죠. 감독들과 디아코노이스. 직분을 이야기할 때는 디아코노스. 집사죠. 보통은 사역자도 되고요. 디아코노스 하면 집사, 사역자, 또 사명도 되고요. 그런 디아코노스, 직분 이런 것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는 감독과 집사와 함께 빌리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바울과 편지한다. 이런 동사가 다 없죠. 에게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헬랑은 쉽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영어는 우리나라 사람 다 잘하잖아요. 중학교 때 요즘 초등학교부터 배우는데 영어 수준이다 생각하고 한번 1절 읽어봅니다. 파울로스, 가이, 디모데오스, 둘로이, 크리스토, 예수, 파신토이스, 하기오이스, 앤 크리스토, 예수, 토이스, 우신, 앤, 필립, 필립포이스, 순에피, 스코포이스, 가이, 디아코노이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단어는 생략됐지만 에게, 그냥 뭐 이런 자들에게 그죠? 에게까지만 하면 되죠. 있는 자들에게 뭐 그 다음에 카리스, 은혜 일격이죠. 휘민 휘민은 말 그대로 이제 너희죠. You were 너희에게 삼격이죠. 휘민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평강 여기에 사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또 생략됐죠. 그 다음에 그 은혜와 평강 또 평강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포테오 하나님께로 입격이죠. 파트로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격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여기까지 사실 걸린다고 봐야 돼요. 평강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주님 큐리오 입격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새우까지 다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지사구 빼면 사실은 없어요. 은혜와 일격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동사는 없지만 카리스 휘민 가이 에이레네이 아포 테오 파트로스 헤먼 우리 가이 큐리오 예수 크리스도 1,2절은 줄줄줄 읽히죠. 그 다음에 유카리스도 감사한다 이 말이죠. 유카리스도 감사한다 이거는 일격이죠. 감사한다 토 테오 삼격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죠. 일격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주어동사도 있는 걸 영어로는 본동사라 그러죠. 메인벌브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일격 유카리스도 유카리스도 테이 테이서 테이 뭐 이래 되죠. 에피는 전지사구죠. 여기까지 그리고 에피 뭐 뭐에 대해서 뭐 뭐에 파세 모든 메네 메네 기억이죠. 휘몬 휘몬은 말 그대로 입격이니까 너희 기억 모든 기억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너를 기억할 때마다 또는 감사한다. 이 정도죠. 이게 전지사구죠. 한번 다른 영어버전 한번 볼까요. I thank my God upon all my remembrance of you. 너희 기억할 때마다 정도로 했네요. 이거는 입격이고 이건 에피 플러스 는 삼격이죠. 너희를 사실 근데 이게 너희가 입격인데 왜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목적적 objective genitive genitive 용법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헬라어에서 genitive 입격이죠. 말하자면 그런 용법 목적적 objective 그 다음에 주 subjective genitive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없는 게 본문에서 보면 알아요. 모든 기억 너희를 기억하는 거죠. 너희의 기억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지만 너희에 대한 기억이 너희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때 감사한다. 이 말이죠. 유카리스토트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판토 때 항상 앤 모든 파세이 모든 간구 간구에서 이거 삼격이겠죠. 전지사 삼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입격이죠. 나의 모든 간구에서 여기 전지사 구 여기까지 내가 감사한다. 판토 때 항상 그리고 휘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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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격 휘페르 입격이죠. 그리고 뭐뭐를 위하여 판토 너희 모두를 판토 위하여 휘페르 입격은 위하여 삭격은 능가하여 자 메타도 나왔어요. 메타도 입격은 위드 삭격은 에프털 이죠. 요건 입격이잖아요. 메타 입격 카라스 카라스 그리고 텐 데신 데신은 데시스 간구 간구 어떤 간구 뭐와 함께 기쁨으로 그죠. 뭐 위드 카라스 기쁨과 함께 간구를 그리고 포이 우 메노스 는 수동 중간 때 분사 보예요. 일격 그래서 내가 하면서 간구를 하면서 뭐 어떻게 위드 기쁨으로 간구 하면서 내가 항상 그죠. 나의 그런 간구 모든 간구 해서 너희 모두를 위해서 내가 간구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판토테 앤 파신 그래서 전지사고 여기까지 딱딱 끊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끊고 메타 카라스 끊고 이렇게 끊고 이러면 되겠죠. 판토테 앤 파세이 넷세이 무 휘페르 판톤 휘몬 메타 카라스 텐 넷신 포이 우 메노스 너희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해서 에피 태 이거는 삼격 이죠. 코인오니아 삼격 휘몬 입격 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재 에 대해서 에이스토 에이스토 는 뭐뭐를 위하여 목적으로 이런 말이죠. 보금을 위하여 또는 보금을 저는 뭐라 했는지 볼까요. 1장 5절 첫날부터 보금을 위하여 했네요. 보금을 위하여 이거는 4격 에이스토 는 4격 이거는 삼격 여기까지 딱딱 끊어야 돼요. 전지사고 전지사고 가 지금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포테스 프로테스 아포는 입격이죠. 프로테스 처음이죠. 헤메라스 날들이죠. 전부 입격이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 말이죠. 그리고 아크리는 까지 입격이죠. 투 눈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크리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금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교재 에 대해서 그런 말이죠. 교재 안에서 그래서 5절까지 조금 다시 본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모두를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라스 기쁨으로 내가 간구 한다. 3절부터 나왔네요. 사실은 본동사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에피파스의 모든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판톤 때 항상 엠파스의 대세이무 나의 모든 강구에서 히페르 판톤 휘민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쁨과 함께 그 다음에 강구를 내가 하고 있으니 에피테 코이노니아 그리고 교재 안에서 휘민 우리 교재 안에서 보금을 위하여 그리고 아포테스 프로테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첫날까지 이렇게 교재를 하였다. 동사는 없지만 그래서 본 동사 하나밖에 없죠.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다. 분사형 나머지는 전치사고로 쭉 하고 그리고 그래서 페포이도스 6절 6절에 페포이도스 페포이도스는 페이도마이 말 그대로 여러분 분해해 보면 분사형 분사형이죠.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아우토 그것을 이것을 아우토 투토 이것을 확실히 이것을 확실한데 데트 이하를 확신하죠. 호 호 하면 정관사고 메노스 이라면 분사잖아요. 엔 아르 엔 아르코마이 시작하다 이 말이죠. 시작하신 약간 중간태 분사형 그러니까 시작하신자 이 말이에요. 분사형 시작하다 시작하다 이 말이죠. 시작하신 약간 중간태 분사형 그러니까 시작하신자 이 말이에요. 분사형 영어로도 더원 예를 들어 더원 후 뭐 이렇게 영어로도 분사형으로 그냥 시작해 지신 분 시작하신 분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확신한다. 아우토 이것을 그리고 시작하신 분 어디 안에서 엔 휘민 너희 안에서 너희 그리고 에르곤 삭격이죠. 삭격 삭격은 일이죠. 아가토는 선한 일 또 좋은 일을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분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뭐뭐를 시작하신 그런 주어 동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문론에서는 주어 그리고 주어는 시작하신 분이에요. 여기까지 시작하신 그분이 동사죠. 세이니까 미래 삼싱 단수죠. 소세이스 세이 세멘 세테 수시 이래 되겠죠. 에피텔레오가 이제 완수하다. 에피텔레 세이 그분이 완수할 것이다. 아크리 뭐뭇까지 헤메라스 날들 그리스도 예수의 입격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들까지 요것도 날들도 요것도 입격 아크리는 입격을 딱 가져와요. 아포처럼 날까지 그분이 본동사 완수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5절에 보면 본문 볼까요?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네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이것을 그리고 내가 시작하신 분 너희 안에서 선한 일 또는 선한 사역을 그분이 이분이 선한 일 사역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수하실 것이다. 언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건 하나님이네요.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 나왔잖아요. 7절 진짜 멋있는 문장이네요. 빌리포스 바울이 정말 글을 잘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토스 이같이 7절 볼까요? 이같이 그리고 에스틴 하는 것이 디카이온 옳다 워르부터 옳다 에모이 내게 두토 이것을 이건 사격이겠죠. 이것을 내가 포로네인 생각한다. 그리고 히페르 반톤 휘몬 너희 모두를 위하여 히페르 이거 위하여 사격이 되면 넝가 하여 정말 중요합니다. 전지사 플러스 맥격 정말 해석의 기본입니다. 디아토 디아토 사격은 몸을 인하여 에케인 가지고 있다며 나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다. 어디에 엔테 카르디아 마음이죠. 내 마음에서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음을 인하여 너희를 여기 휘마스가 너희죠. 휘마스 너희를 사격이잖아요. 너희를 가지고 있음을 인하여 내가 이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을 너희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앤 안에서 텐 토이스 앤 토이스 데스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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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 있는 거 묶인 거 그래서 저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해볼까요. 내가 속박이라고 했네요. 속박 나의 속박 나의 속박들과 그리고 속박 안에서 엔테 아폴로기아 아폴로기아는 변정 같은 거 변호 같은 거죠. 아폴로기아 변정 베바이오 세이 베바이오 세이는 확정 컨포메이션 확정 어떤 확정 여기는 유한결료 보금의 확정이죠. 보금의 확정 전부 요거는 삼격이고요. 변정과 그 다음에 확정 보금의 변정과 확정 안에서 그죠. 그리고 나의 뭐죠. 수그 코이노 누스 나의 그쪽에 함께 참여한 거죠. 함께 참여한 참여한 나의 함께 참여한 것들 이죠. 요거는 웃으니까 사격이죠. 그리고 요거는 테스 카리토스 입격이죠. 은혜의 그런 보금의 참여죠. 그리고 판타스 모든 것 휘마스 우리 너희 너희의 온타스 너희가 너희 모두가 너희 모두가 있는 그 은혜의 은혜의 은혜로 나와 보금을 참여한 그런 확신과 여기에 보면 변정과 확신 보금의 확신 안에서 이게 다 수식이죠. 전치사고처럼 그런데 그런 것 안에서 내가 뭐한다는 거예요. 결국 옳다는 거죠. 내게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정말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내 마음 안에서 너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제가 한글 번역에 보면 이같이 너희 모두를 위하여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니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때문이고 그리고 나의 속박의 보금의 변호와 확정으로 너희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로 은혜로 참여한 자들이다. 은혜로 참여한 자들이다. 은혜의 참여 사실 여기는 은혜의 되지만 내용상은 은혜로 참여한 자들이다. 보금으로 나의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온타스 8절 말투스 증인이다. 증인 이는 나의 증인이시다. 무는 일격이고 이거는 일격이죠. 나의 증인이다. 누가 하되었어. 이건 동격이죠.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다. 호스 에피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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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포테오 에피포테오 사모하다. 나는 사모한다. 내가 사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니 판타스 모든 것을 휘마스 너희 모두를 내가 사모하는 것 같이 또는 앤 어디 안에서 스펄랑 크노이스 그리스도 예수 의 입격이죠. 그리고 심장으로 이것은 애니 부터면 삼격이고 잖아요. 이것은 입격이고 이것까지 한번 팝 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순서만 바뀌어 있어요. 보세요. 비잔틴 비잔틴 덱스토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다르다 말하기 는 힘들죠. 이런 사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 정도 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안에서 너희 모두를 내가 에피 보태오 내가 사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의 정인이시니 또한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이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투토 이것을 삿격이겠죠. 내가 기도한다 이것을 해야 되니까 삿격이 되겠죠. 일격 삿격 투토 투투 투토 투토 이렇게 되죠. 내가 기도한다 이것을 희나 그래서 해 아가페 아가페 사랑 희믄 너희의 사랑 이죠. 너희의 사랑 이 헤띠 조금 조금 헤띠 는 말 그대로 스틸 여전히 말론 카이 말론 점점 더 페리슈 에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가득 차기를 원한다 어디 안에서 엔 에피 에피 거노 세이 지식 이죠. 어 저는 뭐라고 했냐 지식 내가 지식 지각 아니죠. 지식 맞죠. 지식 지식 이고 여기 아이스 때 세이는 지각 이고 세이 명사형에서 세이가 되면요 거의 삼격 이에요. 그리고 엔이 또 붙었으니까 지식 과 모든 지각 안에서 그리고 점점 더 에티 여기까지 점점 더 충만하기를 원한다 충만할 것이다 뭐가 너희 너희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내가 이것을 내가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이 세이 가이 파 세이 아이스 데 세이 그래서 에이스토어 이란 뭐 뭐 하는 목적으로 뭐 뭐 하기 위하여 도키마 제이는 제인 에인 나인 싸이 따이 전부 부정사요. 에인 에인이라면 현재 부정사 도키마 조는 시험하다 테스트 하다 이 말이에요. 투 테스트 휘마스 너희를 테스트 하기 위하여 뭐를요? 다 디아페론타 이거는 타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분사형이겠죠. 뭐를 디아페론타 저는 뭐라고 보내겠냐 10절에 디아페론타를 다른 것들 다른 것들을 너희가 다른 것들을 내가 분별하기 위하여 위하고자 그래서 헤멘헤떼 너희들이 이 인증 현재 서브장 티브 너희가 에이미 에이 에일리 크리네이스 이 원형은 에일리 크리네스 결국은 저는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다른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 날까지 이거는 순수하다 에일리 크리네스 순수하고 형용사로 했네요. 앞으로 앞으로 스코이 포이 앞으로 스코 포이는 험이 없다 아까 아 를 꺼냈죠 앞으로 순수하고 험이 없게 너희가 없게 하도록 합니다. 희나 헤떼 서브장 티브 그래서 에이스 언제까지 헤멜한 그리스도의 입격이죠 이거는 에이스 다음 사격이죠 그리스도의 날들까지 너희가 너희가 이다 너희가 이다 순수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10절 자 오늘 11절까지인데 11절까지 읽고 전체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플레로 플레로는 충만하다 가득차다 폐 폐가 붙으면 퍼펙트고 그 다음 메노이 수동 또는 중간태 충만해지게 하려 합니다. 근데 카르포는 열매죠. 폰이니까 열매 삭격이죠. 디카이오 스네이 스네스 입격이죠. 의의 열매를 근데 여기 또 톤 삭격이잖아요. 이게 삭격 삭격 의의 열매 인데 뭐를 통한 열맵입니까? 디아 이것도 입격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이죠. 그리고 의의 열매를 그죠? 블레로 메노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에이스 뭐뭇까지 에이스 독산 영광과 영광까지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 에이스는 위하여 이래도 되고요. 영광까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에파인원 에파인원 에파인원은 보통 잔송 에파인원 프레이즈 잔송이란 말이죠. 논이 붙었으니까 사격이죠. 하나님의 잔송인데 결국 이거는 오브젝티브 제네티브 목적적인 제네티브 헬라우에서는 제네티브 아까 서브젝티브 제네티브가 있고요. 오브젝티브 제네티브가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해석할 때 보면 알아요. 잔송인데 하나님의 잔송이 하나님이 잔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잔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송인데 목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브젝티브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잔송하는 것과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끼어 그리고 그 열매 의의 열매들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11절 딱 들으시죠. 오늘 문장은 여러분들이 정말 전체를 한번 봐야 돼요. 문장 보시면 다시 문장 딱 보면 여기까지 바울과 디모드 종이죠. 딱 보여야 되고 은혜와 평강이 딱 보여야 되고 나무의 수식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무엇으로 다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확신하는데 이거 시작하신 분이죠. 이게 분사형 명사죠. 분사 시작하신 그분이 이제 다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좋다 하고 또 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신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도한다 기도하는 내용이죠. 구절부터 뭘 기도하느냐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또 너희가 도키마세인 분별 해가지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가득 맺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문장이 끊어지죠. 문장 구조 주어 본동사 절 구 그리고 전지사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영어 구문론하고 똑같다 오히려 더 자세하다 영어 구문론에 이해 없이는 헬라어는 불가능하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파울러스 가이 디모 데우스 둘로이 크리스두 예수 파신 토이스 하기 오이스 엔 크리스도 예수 토이스 우신 엔 빌리 포이스 순 엔피 스코 에피 디카이 디카이 도 노이스 카리스 윗 위민 카이 에이레니 апو 쿠 드롸 염원 카이 Kyree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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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본동사 핵심 이런걸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한주간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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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